어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PAT가 시행되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한 4,400여 명의 당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의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해지면서 올해 PPAT에 응시한 최연소자는 경기도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기초위원회 도전한 2002년생 만 19세 여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지역구로 기초위원회 도전하는 1941년생 만 80세 남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당이나 안배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앞으로도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PPAT의 난이도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난이도로 검증받은 우리 후보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국민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세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흥행과 더불어 후보들의 실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건 이미 지켜졌습니다. 또한 당직자를 경쟁 선발로 인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2회째 시행된 토론 배틀로 우리 당의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이제 공직 후보자의 실력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PPAT 시행의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을 이루기까지 항상 논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최고위원회 구성원들과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생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의 기여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